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용맹로에서는 가두 모집을 위한 동아리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29대 총동아리연합회 2년의 주체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앙동아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신입부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복면을 쓴 참가자들이 노래를 불러 최고의 가창자를 뽑는 미스터리 음악쇼 동국 복면과왕이라는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가두 모집을 계기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함께 더욱 활발한 대학생활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8일 화요일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는 실크로드 경주 2015 움직이는 동상 스테츄마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공연은 동국대학교 지탭사업단이 주관하며 경주 실크로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2015 실크로드 경주는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59일간 개최되는 세계 최초의 문화엑스포입니다. 경주가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문화 위로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11일 백상관 컨벤셔널에서는 장애인 인권 영화 상영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상영제는 경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했으며 약 2시간에 걸쳐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화했습니다. 장애 대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번 상영제의 목적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동국대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 목요일 교사학습 세미나실에서는 교습법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비용의 제강과 창의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니스트 범수균 추천 강사는 모든 학교들이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며 동국대학교만의 체제를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습법 워크숍을 통해 동국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교습법 워크숍을 통해 동국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